안녕하세요. 러브라이트 걸음으로 나중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매주 토요일 3시에 나와서 깨끗할 동을 하고 있는데요. 얘들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하애리요. 이름이 뭐예요? 김아인이요. 이름이 뭐예요? 김이안. 김이안이에요? 김아인이 여기서 피켓 왜 돌고 있어요? 비쑥에 있는 아기는 수중하게 여기 있어요. 그래요? 네. 피켓 들고 있는 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더워요. 더워요. 소가한테 물어보자 이제. 벽던은 여기서 피켓 왜 돌고 있어요? 김아님한테 예배드리고 또 뱃속에 있는 태안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요. 왜 피켓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피켓 그렇구나. 맙지다. 고마워. 고마워. 하이라. 왜? 피켓 안 무거워요? 안 무거. 어 무거 때문에 엄마 더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